아 이거 터지네 어 헌재 하이 그 여기 이제 말 들리지 나말 내 말 들리지 여기가 소정방 폭포라고 하는데야 여기 보시 아 또 왜 일하지 아 어 이거 보이지 이거 아 너무 끊긴다고 왜지 아니 데이터는 괜찮은데 데이터는 괜찮은데 아하하하하 야 모르는 사람이데 어 나 나 나 완전 난리났네 여기가 소정방 폭포라고 하는데야 이렇게 보면은 바다도 있고 여기 이렇게 소리 들리지 파도 이거 파도 아 이거 봐봐 파도랜다 이거 폭포 소리 이렇게 에이 여러분 좋지 않냐? 여기 좋지 여기 에이 난목소리 들려? 어 아 그래? 이거 봐 어마어마하게 좋잖아 이거 봐 이렇게 여기 파도 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대박이야 아 그래 여기 여기 봐라 여기 물 물이 엄청 깨끗하잖아 이거 봐 야 야 어마어마하자 어마어마하자 어마어마해 이거 파도 소리가 야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야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아 막았구나 여기 이렇게 팍 뭐도 있고 여기 절벽 보이지 절벽 절벽 딱 보이지 너무 예쁘지 않냐? 너무 괜찮지? 여기 한 번 그 너 6월 며칠날 온다며 케나 그때 와서 여기 한번 들려라 여기 여기 괜찮아 여기 사진찍이 괜찮거든 여기 딱 이쪽에 딱 뭐라거나 딱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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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라 이렇게 어 뭐 이게 왜 여기 정방 폭포 옆 계단 내려가 오 아니 아 여행 여기 와봤어? 아 정방 폭포 아 와봤구나 여기 여기 소정방폭보라고 와봤구나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막아버렸네 여기 막아버렸어 아 여기 한번 와봤구나 정방폭보보고 아 그래 계단있어 계단 이렇게 아 아니 여기 정방폭포 바로 옆에는 맞아 여기가 소정방폭포 옆에가 정방폭포 여기가 올레길 몇 코스? 16코스인가? 그럴거야 16코스인데 아 여기 아니야 그러면 너무 좋잖아 저기 봐봐 이렇게 물이 봐라 물이 아니 에메랄드 아이가 에메랄드 어? 저기 에메랄드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가서 주우래 어? 여기 오면 빨리 가서 주우래 역시 그 뭐냐 이전에 노음님이 한번 왔거든 나 방송왔는데 저 나한테는 말해 저 저 심형님 저 물 물있는데 가라고 물있는데 물있는데 왔거든 엄청 좋아 좋아 이렇게 물이 떠 이렇게 뭐 일로 가는거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쫙 펼쳐 날씨가 좋으니까 잘 보인다 너무 좋네 이렇게 저거 봐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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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다 위에 배있다 아 베렌다 그쵸 아 그쵸 야 야 물이 있는데 높은 곳이 쫙 보이는 곳 어 높은 곳이 쫙 보인다 어디 있을까 있을까 야 저 저거 보이지 저거 아 베렌다 저 바다 위에 집이 있네 대박이야 대박 어 서귀포 왔어 서귀포 왔어 여기 아 중문 쪽은 아니고 그 중문 쪽은 아니고 그 중문 쪽은 아니고 아 해상호텔인가 해상호텔 해상호텔 해상호텔이 있었나 아 또 이거 또 끊기는거 또 끊기는거